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똑똑할수록 멀리 보고 본질을 파악하려 한다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죠? 취업하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은. 그리고 취업을 하면 좋은 건 돈 버는 거예요. 돈 벌려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돈 좋아하면 선물 취급하죠. 한국인 종특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돈 공부를 안 하죠. 돈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OECD 노인민곤율 최상위권으로 올라가죠. 짠, 그 결과 OECD 노인민곤율 한국 1위죠. 일본도 20%인데 OECD 평균은 13.1%죠.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는 3.1%, 3% 정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대가족이, 대가족 시대를 경험했던 그때 20대였던 또 어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부모 세대를 모시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누군가를 부양하기 좀 힘든 사회가 되니까 좀 달라진 거죠. 그때는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월급의 상당 부분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썼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개인주의이고 자기한테 돈 쓰는 게 더 중요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인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기준이 많이 높아지니까 호캉스도 가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명품도 한 3, 4개씩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샤넬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또는 좋은 차 하나 타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지니까 돈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부동산도 비싸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대학까지 보내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답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저렇게 높아진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상황을 봤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노인들은 자기 걱정을 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자식한테 올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 이게 아니지.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거든. 대가족화에서 핵가족화될지는 대략적으로는 다들 알았을 텐데 애써 외면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것만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저는 항상 교육을 할 때도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왜 학원에 와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더 나은 배움을 얻고 그걸 통해서 금전화를 시켜야 된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왕이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끔 좋은 습관까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존하는 교육들은 너무 단기간을 교육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스킬 위주로만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학생들을 뽑는 포지션에서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학생들 아니고 신입개발자들. 검증해보면 자기가 만든 코드를 왜 이런 구조로 짰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학원에서 배운 자료 구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디자인 패턴은 MVC 패턴을 왜 사용하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학원에서 배워서 썼다고 대답하는 경우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쓰는 거지. 디자인 패턴을 왜 쓰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코드를 설계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경험값을 학원에서 알려줘야 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이론적인 느낌으로 얘기하고 실천에서 MVC를 썼을 때 그걸 쓰지 않았을 때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안 알려줘요. 근데 팁노바에서는 이런 자료 구조나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자료 구조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패턴을 얘기할 때도 이걸 썼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검증하게끔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직접 느껴야만 좋아진다. 근데 이런 과정을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떤 기술이든지 비슷한 프로세스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습관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뇌 구조 자체도 많이 바뀌어요. 내 습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오느냐는 결국에는 내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습관이 어떻게 잡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되게 정신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안주하거나 그대로 가면은 잘 되는 꼴이 없어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선배들도 많이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20살 때 일할 때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들 지금 50대 되고 이러셨겠죠. 그런데 50대, 15살 많은 선배들도 있고 그런 선배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40대 초반만 돼도 그만두겠다 하는데 개발자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해야 될 정도로 경력이 10년 넘는 사람이 그만큼의 전문성도 없으면 쟤는 걔 노답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맨날 비슷한 테크닉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게시판 만드는 알고리즘을 계속 짜고 로그인 만들고 그냥 그냥 고만고만한 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할 게 없다고? 안 그래요. 이게 실제로 코드 보면 시큐어 코드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해커들이 공격할 만한 포인트들 너무 많이 주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코드에서. 그런 경우도 많고 이 사람은 자바스크립트랑 백엔드랑 프론트엔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짠다라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일은 할 수 있고 어쨌든 홈페이지는 만들어서 돌아가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대충대충 그냥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결국엔 대부분의 습관이라는 게 처음에 배울 때 되게 잘 잡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일부러 처음에 혼돈의 카우스를 좀 보려고 과제도 되게 정신없게 좀 만들어놔요. 일부러.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럴 때 내 몸이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진짜 실제로 이런 신경가소성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은 이 뇌가 실제로 알츠하이머일 때도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찾아보시면은 뇌는 계속 자꾸 변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좀 뇌가 변화해야 된다고 신체가 좀 크리티컬하다고 느낄 때 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습관이 애초에 이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도록 정신없게 만들어줘야 돼서 저도 과제를 만들 때 되게 고생하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 응용 2단계 때도 보면은 학생들한테 되게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이 친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만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면서 대부분의 논리적 모순이 초반에 생기면은 설계 방향이 틀려져 버리죠.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개발자 됐을 때 필요한 거는 결국은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기술을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런 구조를 취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멀리 안 보고 돈을 속물 취급하고 지금 당장 내가 돈에 대해서 뭔가 어떤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돈에 대해서 되게 속물 취급하고 되게 잘못된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인드 때문에 결국에는 그지가 되고 노인빈곤율이 최상위권이 온 거죠. 이게 보편적인 정서죠. 그래서 돈돈돈돈돈하면 되게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모든 거의 기준이다. 보상도 돈을 줘야 되고 군대 내에서 사고가 나도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룰이 만들어진 곳에서 돈을 부정하니 그지꼴을 면치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그 본질을 보고 멀리를 보시라. 내가 10년 뒤에 어떤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계산을 초반에는 그런 계산을 할 정신이 없죠. 바로 앞만 기술 보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방향은 내가 설정해줄 거니까 나중에 한 10년 뒤에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할 거야. 내가 지금 내 설계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와줬으면 좋겠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하는 거 위주로 하면 뇌의 가소성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게끔 만들어줄 거고 그래서 머리가 중간중간 너무너무 아플 거야. 그런데 그게 굉장히 헬스장 갔는데 근육통 없으면 근육 안 생기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것처럼 너희들의 연산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근육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애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모르면 아 지금 나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지금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스트레스보다 좀 다른 느낌의 스트레스가 몸의 건강을 망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암도 걸렸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되게 아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되게 좀 심하게 아플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감기도 아닌데 제가 좀 건강이 유난히 돈 걱정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돈을 미친듯이 이렇게 찍어냈었어요. 이게 보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렇게 막 부동산 망하고 난리 났을 때 세계 경제가 쫄딱 했을 때 그때 찍어낸 달러의 양보다 지금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도 쯤에서 찍어낸 달러 양이 훨씬 많아요. 이게 그때 찍어낸 게 이렇게 많으니까 물가가 그래서 급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의 달러 패권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런 아 이거 위험하다. 왜 미국은 본인들이 원할 때만 찍어내고 다른 나라들은 그 피해를 온전히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빡쳐가지고 만든 게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거 막 금리 올려가지고 이거 회수한다 회수한다 하는데 잘 회수 안 되죠? 돈 찍어낸 거에 비해서 지금 조금 이렇게 그 돈이 회수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물론 경제는 원래 이렇게 어느 정도 돈을 찍어내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 미국 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양적 완화를 시도하면은 특히나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시도하면은 그냥 쫄짝 망하는데 미국은 힘들다고 지들이 돈 존나게 찍어내면 이제 주변 국가들이 힘들죠. 세계 공용화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가 똑똑한 경제학자들의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세계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보고 그리고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바로 앞에 정치인들만 욕하는 거죠. 아이 저거 뭐 저 새끼가 저 대통령이 저게 돼가지고 물가가 존나게 올랐네. 바로 앞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흑수저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잘 살지 못했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 비판의식이 좀 많은데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부모님의 사상이나 생각들을 많이 따랐으면 저는 병역특례를 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냥 군대 가라고 압박이 많았거든요. 우리 아빠 직업군이 출신이라 군부심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군대 가라고 되게 얘기했는데 내 인생은 내가 한다라고 해서 난 내가 개발해서 당당하게 진짜 좋은 학교도 안 나왔는데 당당하게 또 병역특례 했죠. 그래서 같이 했던 친구들이 다 엄청나게 초명문대 이런 친구들이었죠. 대부분은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뭐 내가 간절히 원하고 그거를 지속하면 물론 그 과정은 엄청 고통이었죠. 군대 못 가고 25까지 버티면서 내 공부하는 거 사실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을 그냥 막연히 듣는 건 존나 멍청한 거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을 해서 듣는 게 맞다. 특히나 집안 자체가 흑수저고 노답인 경우에는 애초에 그 부모님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 왜 부모님들을 신격화하고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좋아하는 것도 부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잘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인정을 하는데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맞다 아니다.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좀 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도 그렇게 잘 살지 못했고. 그러면서 많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잘 못 사는 그 프로세스 그 습관이 굳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개발자의 습관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뭐 얘가 연봉 5천으로 취업만 시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 성격이 그게 잘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항상 그게 항상 응원하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뭐 맹목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인 부분에서 그냥 막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해 줄게. 뭐 이런 존나 무책임함 그런 게 아니고 습관적인 부분에서 항상 얘기를 해줘요. 졸업할 때도 축하한다고 얘기도 해주지만 거기서 네가 장기적으로 부족한 게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랑은 진짜 차이가 클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좀 너가 생각을 꾸준히 그 의식적으로 그 부분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단련을 해라. 그럼 진짜 훌륭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학생들마다 제가 1년 동안 관찰하면서 이 친구한테 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잠재의식 속에서 그 사람한테 되게 많이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잘 시행한 친구는 2년, 3년 지나서 엄청나게 폭풍 성장하는 걸 많이 봤어요. 돈도 돈인데 그냥 사고력이 엄청 좋아져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바로 앞만 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스킬 배워서 취업하면 회사에서 날 성장시켜주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성장시켜주면 본인들이 뭐 10년, 20년 성장시켜준 게 감사해서 일해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대부분은 그냥 1년 하고 아, 이 회사 노답 하면서 욕하면서 그 회사들은 신입 개발자 뽑아서 1년, 2년 동안 교육시켜놨더니 이제 좀 쓸만한데 딴 데 이직하고 이런 경우 많으니까 회사도 약 오르잖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와 어떤 회사의 관계로 피의식 막 쩔어가지고 그렇게 보지 말고 빡치는 대상, 같이 일하는 동료 그러니까 근로자들끼리 서로 빡친다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빡친다고 그리고 솔직히 후임들 왔는데 가르쳐주고 막 성장시켜줄 의무는 없어. 그 사람들은 개발자로 취직한 거지 뭐 선생님으로 취직한 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막 그래. 그리고 신입은 그럼 어디서 취업합니까? 갑자기 어디서 막 무슨 민주투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댓글 달고 그런 경우 있는데 저는 근데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어디서 하는지 알잖아. 학원 다니기 싫은데 학원 다니기도 싫고 그리고 오래 공부하면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일단은 돈 받고 배우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적게 준다고 뭐 적게 준다고 박봉이라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아하죠. 이런 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문제 삼고 그게 단순히 잠시만 이렇게 발화만 봤을 때는 위로가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야근을 안 한다든 내가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대충 오늘 퇴근하면 오늘 집에 와서는 좋겠지. 집에 와서 좀 쉬고 그랬든 좋겠지. 그런데 이게 1년, 2년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에는 난 대충하고 맨날 칼퇴하고 대충하고 칼퇴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연봉은 당연히 안 오르겠죠. 난 진짜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 되게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랑 막상 같이 얘기해보면 그 내부적으로 자기는 나름대로 당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오래 고착화되면 고집과 아직과 독선만 계속 그득그득하고 나이 먹을수록 사람들이 피의식이 점점 더 굳어지거든요. 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하던 생각이 결국엔 그대로 굳어져서 하나의 나 자신을 이루는 어떤 하나의 기둥 같은 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가 감정적인 사람들은 바로 앞만 보고 되게 절대 다수한테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게 비판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막 네카라쿠베당투 안 가면은 되게 바보인 것처럼 얘기하고 누구나 가는 것처럼 막 올려치기 존나 많이 하죠. 그런데 나는 현실에서 봤을 때 중소기업 지금은 중소기업도 가기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좋은 중소기업 돈 많이 주는 중소기업은 진짜 가뭄인 느낌인데 그때부터 그랬죠. 너무 네카라쿠베당토만 생각하지 마라. 왜 그 시험 전용 코딩 테스트만 자꾸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결국엔 네이버 네카라쿠베당토 간다고 해도 거기서 문제풀이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거기서도 개발을 한다. 일단 개발을 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든지 하는 게 좋고 우리는 애초에 그 코딩 테스트 하는데 굳이 그렇게 시간을 안 써도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서 1인분 이상 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천천히 이직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잘 들은 친구들은 중소기업 차에 가가지고 그래서 잘 이직했어요. 그래서 네카라쿠베당토 정역자로 다 들어갔고 그런 친구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얘기해주는 건데 저랑 막 기싸움 하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존세가 존나 유행하면서 뭐 얼투덩토 없는 이산한 애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졸나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경력이 지금 경력만 20년이고 개발한 지 30년 된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기가 찬 거지. 그리고 내가 억대 연봉 찍었을 때는 나는 경력 10년도 전에 다 찍었거든.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진짜 훨씬 저보다 빠르게 찍었겠지만 전 나름대로 군생활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한 8년 9년 만에 그 정도 1억이 넘었을 때가 한 28살 정도였는데 그때 됐을 때가 나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 대학에서도 대학 다닐 거 다 다니고 회사 같이 다니고 진짜 개빡세게 살았는데 그래서 한 8년 만에 그거 했던 게 너무 나한테 자랑이었거든. 근데도 존나 가르치려 듣는다니까 난 누구한테 그런 거 하는 걸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도 존나 가르치려고 들어. 온라인에서는 다 선생님이야. 아주 공자랑 맹자랑 막 논어를 그냥 어휴 공자맹자도 가르치게 생겼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뺨따구를 때릴 것 같은 사람도 존나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덕분에 난 기본적으로 연봉실명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름이랑 연봉이 옆에 딱 떠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디스인사이드 뭐 그런 커미티잖아. 그런 데서도 이 사람이 연봉 얼마에 경력 몇 년 차이 개발전지 뜨면은 진짜 그 사람들의 말의 깊이가 더 보이지 않을까 싶어. 진짜 막 재민이들이 글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 옛날에는 진짜 좀 이성적으로 사람을 상대해 줄 때도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상대가 싫어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바로 암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잘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암만 보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팀노바와 팀원들은 특히나 졸업생들은 제 모든 졸업생들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다 고연봉으로 가기도 했겠지만 장기적으로 잘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습관적인 거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되게 비판적으로 무언가를 하게끔 어렸을 때부터 처음 할 때부터 훈련을 받았거든. 그래서 괜히 자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에르메스나 뭐 에르메스나 샤넬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클래식하게 같은 디자인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옛날 디자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가방은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육은 제가 10년 전에 커리큘럼 만들었는데 응용 2단계 때 트렌드에 맞춰서 기술 선택하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안 바뀌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만든 과제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본질적인 거를 봐야 이 커리큘럼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오래 쓸 수 있고 그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훈련할 수 있죠. 왜 이게 통할 수 있냐면 봐봐요. 인간이라는 게 10년 만에 진화를 했겠습니까? 기술이 발전한 거지. 인간의 본연의 어떤 능력들은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려면은 진짜 막 수천만 년 아니면은 이제 몇 억 년이 지나야 인간이 바뀌는 거죠. 인간이 그 되게 오래전에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특성이 그렇게 많이 퇴화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원시시대 때랑 크게 우리 몸의 진화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어떤 걸 학습하는 거에 대한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좀 멀리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자신 있는 게 나중에 한 10년 이렇게 지났을 때 팁노바에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이 그 나름대로 자리 잘 잡고 잘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팁노바 출신들이 시장에 소수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해서 많이 내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많이 그 와중에도 팁노바 출신들이 최근에도 되게 좋은 뭐 그런 후기도 있었죠. 팁노바 팀원 한 4명 정도 일하는 회사에서 되게 좋은 의미로 샤드아웃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같이 써보니까 1.5인분 하는 개발자들이고 얘네들 신입인데도 3,4년 차 이상의 실력을 보여줘서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15년 동안 사업을 해오신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써보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대표님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좋게 팁노바 출신들이 더 인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